먹자마자 효과가 바로 나야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필요할 때만 먹어도 되는 즉효성 영양제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담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제 하면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본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의약품이 아니니까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본다는 말은 판매업체들이 만들어낸 말이기도 합니다 왜? 많은 영양제들이 실제 효과가 없거나 굉장히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아무리 꾸준히 먹어도 효과가 없는 영양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양제든 3개월 정도 먹었는데 아무런 체감 효과가 없다면 더 이상 드시지 말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는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즉효성 영양제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즉효성 있는 영양제들을 잘 활용하시면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런 영양제들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려볼 건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매일매일 꼭 챙겨 먹어라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즉효성이 좋은 영양제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목적에 맞게 챙겨 드시면 좋다가 되겠습니다 추천 제품은 댓글이나 건기남.com을 참고해 주세요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즉효성 영양제 첫 번째 눈이 피곤할 땐 아스타잔틴과 빌베리 요즘 일상생활에서 화면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눈 영양제 루테인 혹은 루테인 지하잔틴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루테인도 눈 쪽으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긴 한데 이 눈의 피로감만큼은 아스타잔틴과 빌베리만한 게 없습니다 점심 먹고 드시면 오후 시간대 눈의 피로감을 좀 덜 수 있고요 저녁 시간대나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의 피로감이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즉효성을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섭취량 늘리기 아스타잔틴은요 보통 하루에 4에서 6ml를 제공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8mg 이상은 드셔야 눈의 피로 쪽으로 효과가 좋고요 빌베리도 일반적인 섭취량의 2배 정도 드시면 좋은데 여기서 주의사항 빌베리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그리고 생약 제재 분야에서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예민한 성분 중 하나라서요 품질검사 규정이 느슨한 해외 직구보다는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는 것도 효과가 없진 않은데 그보다는 한 가지를 고르셔서 고함량으로 드시는 게 직효성의 포인트예요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직효성 영양제 두 번째 칼로리 커텐은 녹가키 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식사 전으로 녹차, 가르시니아, 키토산을 드시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먹어봤는데 효과 없던데 이런 분들 계신데요 그건 제품을 잘못 고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드셔서이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시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고 싶은 음식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탄수화물에는 가르시니아, 과식에는 녹차 카테킨, 기름진 음식에는 키토산이 되겠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중 감소나 유지가 목적이신 분들이 매일매일 드셔도 되는 성분인데요 어쩌다 한 번씩만 드셔도 직효성이 있는 성분들이고요 단, 칼로리 커트 측면에서 직효성을 위해서는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시니아 제품은 탄수화물 드셨을 때 순수 HCA 성분 기준으로 750에서 1000ml를 드셔야 하고요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되는 영양소라서 가르시니아는 식사 30분 전에서 식사 직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깜빡하셨다면 식사 직후에라도 드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녹차 카테킨 제품은 과식하셨을 때 순수 카테킨 성분 기준으로 250에서 300ml를 드셔야 하고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리실 수 있어서 식전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키토산 제품은 삼겹살이나 곱창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시기 직전이나 직후에 순수 키토산 기준으로 2000에서 3000ml 정도를 드시면요 삼겹살을 어지간히 많이 드셔도 3, 4시간만 지나면 나 삼겹살 먹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세 가지 성분은 동시에 드셔도 되긴 하는데 녹차, 가르시니아, 키토산의 직효성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식사 전, 중, 후에 드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낮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는데 가르시니아를 저녁에 드신다? 아무 효과 없겠고요 저녁에 삼겹살을 드셨는데 자기 전에 키토산을 드신다? 마찬가지로 칼로리 커트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직효성 영양제 세 번째 운동할 때는 L-아르기닌, L-카르니틴, 크레아틴 보통 운동할 때 먹으면 좋은 성분 하면요 그거 헬창들 먹는 거 아니야? 고강도 운동할 때랑 먹는 거지 부작용이 있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르기닌, 카르니틴, 크레아틴은요 매우 안전한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실 때도 직효성이 있는 영양제들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아르기닌은 혈류 개선을 통해서 힘을 내주는데 운동하시기 한두 시간 전에 2에서 3,000ml 정도 드시면 좋고요 요즘 막 5,000ml, 6,000ml, 1,000ml 이렇게 초고함량 아르기닌 제품들이 나오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2에서 3,000ml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품들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뭐 시트룰린이랑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럼 더 효과가 좋다 등등 말이 많은데 그런 건 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엘카르니틴은 우리 몸속 체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성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운동 1시간 전에 순수 엘카르니틴으로 1,500에서 2,000ml 정도 드시면 평소보다 땀도 많이 나고 힘이 많이 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크레아틴은 근육 운동 시 에너지를 만드는 성분인데요 이것도 운동 1시간 전에 2에서 3,000mg 드시면 지구력 측면에서 직효성이 좋습니다 크레아틴 먹으면 신장이 나빠진다 탈모가 생긴다 그런 말들 많은데 잘못된 정보고요 이미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괜찮겠고요 순간적인 힘이 많이 요구되는 운동 시에는 아르기닌과 크레아틴 조합이 좋고요 긴 시간 동안 운동 효과를 올리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르기닌과 카레니틴 조합이 괜찮고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하신 분들은 운동하는 날에만 세 가지 모두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등산, 수영, 자전거 타실 때도 좋아요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즉표성 영양제 네 번째 초기 감기에는 비타민C 술 먹을 때는 고함량 밀크씨슬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으슬으슬하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 비풀타, 비타민C 1500-2000mg과 타이레놀 하나를 드시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이 굉장히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효과가 기가 막히다고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 말씀드리는 건 감기 기운이 계속될 때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이놈이 뭔가 내 몸을 괴롭히고 있는데 뭐 확 나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 좋아지지도 않을 때 비타민C 활용법입니다 별거 없어요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그냥 3시간마다 한 번씩 비타민C를 1000mg 정도 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민하신 분들은 비타민C 드시고 30분 정도 지나면 비타민C의 즉효성을 바로 느끼실 수도 있고요 굳이 약을 안 먹어도 병원을 안 가도 초기 감기 증상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이들 드시는 간 영양제 밀크 시슬도요 드시는 방법에 따라 즉효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술을 드시면서 밀크 시슬을 1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드시잖아요 그렇게 술을 먹는 동안 혹은 술 먹기 전으로 순수 실리마린 기준 500mg 이상 드시면요 술을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술을 적당히만 드신다면 그 다음날 꽤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네 가지 다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매일 먹어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영양제를 선택하셔서 가성비 좋은 영양제 소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과 추천 제품은 댓글이나 건기남.com을 이용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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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